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크게 3가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첫번째 pc 새로 샀는데 사양 좀 확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내 pc 사양 확인하는 방법 두번째 제 pc가 지금 좀 느린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또는 제 pc의 성능을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 pc 성능 테스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번째 요거는 이제 pc가 이상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 불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테스트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가지 항목을 동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다운받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 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초보분들을 위한 내 사양 확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cpu-g를 검색해 주십시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cpu 아이디가 공식 사이트인데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스크롤 쭉 내리다 보면 중간쯤에 집 잉글리시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고 폴더 안에 있는 것을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하고 나면 이 아이콘이 나올거에요 cpu 아이디 실행시키면 자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 첫번째 게 cpu 항목인데요 cpu 종류가 바로 보이죠 amd 라이젠 7 7800x2d 8코어 프로세서 맞죠 전압이라든지 몇 나노라든지 지금 동작하는 클럭 스피드는 어떤지 나오는데요 원래 클럭은 좀 움직이기 정상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 옆에 보면 메인보드를 볼 수 있죠 에즈락 메인보드네요 x670e 타이치 모델명이 고스란히 뜹니다 어떤 보드 쓰는지 속지 않고 살 수 있겠죠 메모리 용량도 볼 수 있습니다 ddr5 메모리 32기가 쓰고 있네요 16개가 두 개를 쓰나 봅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클럭도 볼 수 있어요 ddrm 프리킨시 항목이 메모리 클럭인데요 송주님 문 3000이에요? 라고 물으실텐데 이건 더블 레이트 메모리입니다 곱하기 2해야 이 클럭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6000 클럭이라고 보시면 되요 보통 5200이나 5600 짜리를 쓰고 있을테니까 2600 또는 2800이라고 뜨겠죠 ddrm 프리킨시가 그 다음 그래픽 카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내장 그래픽이 있는 7800xcd라서 md radeon tm 머시기 라고 뜨죠 그래픽스라고 요거에서 눌러보면은 외장 그래픽도 볼 수 있죠 엔비디아 지퍼스 RTX 4060이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벤치 툴을 돌려볼 수도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그래픽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내장 그래픽만 뜨거나 외장 그래픽 하나만 뜨니까 두개 안 뜬다고 분량 안해요 요렇게 주요 항목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 카드 비싼건 거의 다 확인했죠 남은건 뭐 있습니까? SSD랑 Power를 확인해야 되겠죠 SSD는 프로그램 깔 필요 없이 더 간편한데요 지금 아이콘 있죠 윈도우 아이콘 시작 여기서 우클릭 하세요 우클릭하면은 뭐가 뜨나요? 여러가지 항목이 있던데 여기서 디스크 관리 제가 볼게 디스크니까 디스크 0번은 제가 주로 쓰는 SSD고 1번은 USB라서 볼 필요 없겠죠 SSD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하면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을 눌러보십시오 이 앞에 게 ct 2000원 적혀있는데 요거는 2TB짜리라는 것 같고요 뒤에 T700가 적혀있는게 제 제품명입니다 뒤에는 SSD라고 적혀있는거고요 T700 2TB짜리를 제가 쓰고 있네요 여러분이 삼성꺼 쓰고 있다면 980, 990, 970 이렇게 뜰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이니시꺼 쓴다 쳐도 P4일이나 P3일이 뜹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고 용량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TB 샀다고 2000 찍히는게 아닙니다 1863 정상이에요 1TB 샀다고 1TB 안찍혀요 대충 970, 960 이렇게 찍혔던거 같은데 하하하하 여러분 여튼 완전히 아 930인가 여튼 완전히 똑같이 1000 이렇게 안됩니다 아시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거 1024로 표현해서 그런거 여튼 용량과 종류까지 확인했습니다 SSD 남은거 뭡니까? 파워 남았는데 파워는 안 뜯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뜯어서 봐야되는데 컴퓨터 초보분들은 요거 뜯는것도 좀 무섭죠 그러면 확인하지 마십시오 파워같은 경우는 비싼거랑 싼거랑 가격차이가 몇만원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속에서 팔지는 않을거에요 여러분 주문하는거 그대로 그 용량대로 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앞이게 특히 중요한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요 3개가 딱 맞다면 나머지는 단가 차이가 얼마 안나니까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내 사양 확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내 PC 성능을 한번 알아보죠 선생님 PC 새로 샀는데 성능이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니면 쭉 쓰다가 좀 느려졌다 싶을 때 돌려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가장 애용하는 툴은 시네벤치입니다 시네벤치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검색하면요 맨 위에 있는 맥손이라 뜨는게 여기가 공식 사이트인데 지금 돌려볼거는 R23이라고 전버전이거든요 전버전 다운로드 간대요 전버전 받고 싶으면 쿨앤조이 들어가십시오 여기 들어가서 옛날 버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성전이 왜 옛날 버전 받으라고 하세요? 하실텐데 신버전은 여러분이 점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 CPU치고 R23 시네벤치 점수 이렇게 쳐도 잘 안나와요 24 구 버전을 다운받아야 쉽게 찾아 봅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자 요런 실행파일 나옵니다 실행파일 더블클릭하세요 더블클릭하면은 창이 하나 뜰텐데요 음 아 여기 떴네요 자 이게 시네벤치 실행창이고 싱글성능하고 멀티성능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멀티성능 이미 돌려놓은 상태인데 이거 스타트 누르면은 얘가 렌더를 시작해요 지금 대충 만 칠백점 아 만 칠천점 정도 나오죠 이렇게 렌더를 시작합니다 다 끝나고 나오면 점수가 찍혀요 끝까지 보진 않을게요 만 칠천점인거 저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네벤치 R23 점수표라고 치면 나오는게 있어요 그러면은 랭킹차트라고 뜨는거 있죠 탑 cpu에 요거 눌러서 들어가세요 싱글성능 랭킹이 이렇게 다 매겨졌을텐데 방금 전에 멀티를 돌렸으니까 멀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누르시고 제 cpu에 아까 뭐였어요 7800이었죠 여기서 7800cd로 검색을 합니다 자 참고로 검색 단축키는 알죠 컨트롤 F 컨트롤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F 누르면 검색할 수 있어요 어 여기도 17000점 정도 나오네요 제게 점수가 좀 더 낮은거 같은데 이거는 윈도우 버전이냐 아니면은 메모리 용량 또는 XMP 메모리냐 아니냐 램타 이런거에 따라서 약간의 성능 편차가 있습니다 보드에 따라서도 약간의 성능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1000점 정도 왔다갔다는건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10% 정도 적거나 많이 나와도 정상향 생각하시고 점수를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pu 점수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네벤치 R23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픽 카드 성능도 봐야되겠죠 메모리 성능 테스트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3D 마크를 많이 써요 이 3D 마크라는거 어디서 다운받냐면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스팀 있죠 스팀 가입하시고 데모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스팀에서 게임 다운받는건 대부분 다 알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거 데모 버전 검색해서 받는거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받고 나면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시네벤치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떠있는 이거를 실행시키는거 아닙니다 스크롤 내려보세요 스크롤 내리면 More Benchmark 딱 뜨죠 요거 딱 누르시면 가장 많이 쓰는게 뭐냐면 밑에 조금 더 내려갔을 때 Time Spike 보통 요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유료결제 안했기 때문에 데모 버전 받았기 때문에 익스트림이나 울트라 이런건 돌릴 수 없을거에요 그냥 일반 버전 Time Spike 요거 눌러서 돌리시면 됩니다 런 박으면 약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의 러닝타임이 필요하구요 거기 딱 끝나고 나면은 점수를 찍어줍니다 그 점수는 또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그 점수 나오는거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해 보이시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여기 cdmark 그래픽 점수라고 적혀있어요 파스 타스 있죠 방금 돌린게 타스 잖아요 타스 점수 대충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 여기서도 10% 정도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원래 뭐 한 4만전 3만전 나온다 그러면 2, 3순점 정도가 적어지거나 많아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픽카드가 상급이냐 학급이냐에 따라서 또는 cpu를 인텔로 꺼주면 점수가 보통 1000점 정도 더 잘 나오고요 AMD를 꺼주면 반대로 1000점 정도 더 까진다는거죠 그리고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도 약간 변차가 있으니까 요 점수랑 비슷하다 싶으면 그냥 정상이나 보시면 돼요 한 3, 40% 까지는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10% 정도는 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까지면은 메모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윈도우 백그라운드에 뭐가 들어가 있거나 그 정도일 것 같은데 한 50% 까지면은 분명히 pc 어디에 불량 증상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럴 때는 포맷하거나 그래픽카드를 에이스한테 보내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실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포맷을 하시거나 포맷해서 윈도우 설치를 새로 했는데도 안된다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한번 에이스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pc 성능을 cpu 그래픽카드 항목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내 pc 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불량 테스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cpu 그래픽카드 통합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리얼벤치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리얼벤치는 너무 옛날에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이 한번씩 그런소를 해요 너무 어 우향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업데이트가 한 17년도 18년도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그게 256 버전입니다 256 버전 256 버전 여러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테크스팟에서 받는데 여러분은 편안하게 밑에 내려가서 하드웨어 배틀 들어가셔서 받으십시오 이거 누르시고 두번째 링크 누르시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시고 난데 마찬가지로 압축 풀고 프로그램 다 실행시켜 보십시오 실행시키고 나면 리얼벤치 폴더가 이렇게 나오겠죠 쭉쭉쭉 내려가서 이 리얼벤치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보통 얘가 벤치마크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진단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으로 옮겨주세요 옆으로 옮겨주시고 시간은 하고 싶은데 아십시오 저희는 이제 정밀 테스트를 위해서 보통 블락나스토롬 8시간 찍어둡니다 이런 시간 찍어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 2시간 4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시간은 이제 자기 전에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용량은 내가 32GB 메모리면 16GB로 눌러주셔도 충분하고 64GB 메모리면 32GB로 눌러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스타트 누르면 CPU와 그래픽 카드를 한꺼번에 같이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CPU 온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돼요 일단 이거를 직접적으로 돌리는 걸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스타트 누르면 시작해요 방금 스톱 누르고 있었네요 왜 실행이 안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렌더를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쪽에 스톱 누르고 끌게요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저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하가 좀 낮다 그리고 진단하는데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CPU 항목만 진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인텔 진단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IPD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단 도구를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다운로드 받으면 실행까지 다 시키잖아요 실행까지 시키고 나면 이렇게 자 들어가시면은 아까 뭘 깔았는지 떠요 아 참고로 저는 여기 안 깔았습니다 안 깔았는데 깔았다 칩시다 왜요 여기 AMT라서 깔아봤자 제대로 실행이 안되요 이건 인텔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AMT 쓰시는 분들 깔면은 중간에 내장 그래픽 테스트하는 항목에서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AMD에서 오류 뜨는 건 정산이니까 무시하시고 AMD는 그건 몰라 안되요 아까 보여드렸던 리얼벤치나 프라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인텔 쓰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되는데 인텔 프로세스 어 이건 뭐지 다이노스틱 툴인 것 같아요 이상주상 확인하는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이상주상을 확인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스타트를 누르면요 항목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쭉쭉쭉쭉쭉 이 항목 확인해서 전부다 모든 항목 이상이 없다면 요런 화면이 떠요 옅 패스 녹색으로 패스라고 뜹니다 만약에 오류가 뜬다면 페일이라고 떠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바로 어디가 분량인지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진단독에서 오류 뜨면 CPU 분량이 확실하기 때문에 AS 보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XTU라고 요거는 사실 오버클럭을 위한 툴인데요 오버클럭 하고 난 뒤에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인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툴이니까 요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 오버클럭 하시는 분 많지 않으니까 인텔 진단 도구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메모리 진단 메모리 진단은 저희는 TN5를 많이 쓰는데 이 TN5가 버전이 엄청 많아요 일단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TN5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 TN5 검색하면 쿨앤조이에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쿨앤조이에 다운 받으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컴픽 버전이라는게 적혀있죠 컴픽 버전이 어떤거는 이제 기본 테스트 시간이 길고 사이클 횟수도 많고 어떤거는 좀 적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유저가 직접적으로 수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건 잘 모르실테니까 일반적으로 5.1 버전이나 5.3 버전 받아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길면 정밀도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길게 돌리진 않아요 왜? TN5가 길게 돌려도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길게 돌리기보다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메모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 툴을 쓰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리얼벤치를 쓰거나 리얼벤치가 메모리 테스트하고 CPU 테스트하고 그래픽 테스트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냥 프라임 95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메모리만 단독으로 테스트하고 싶으면 다른거는 별로 의심사항이 없다 그럴 때는 여기 메모리라고 치면은 윈도우에 자체 메모리 진단 툴이 있어요 요거 실행시키면 지금 다시 시작해서 문제 확인 그러면 자동으로 꺼졌다 켜지면서 파란 화면에 뜨고 메모리를 테스트 찍는다 하고 로딩이 쭉 나옵니다 요거 끝날 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뜨니까 요걸로 테스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라임 95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프라임 95 이거는 CPU를 정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쓰는 툴인데요 프라임 95 치고 엔터 치면은 최신버전 다운받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최신버전 여기도 최신버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긴 나올텐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서 최신버전 링크 여기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링크 다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 귀찮게 저렇게 안 찾아 들어가셔도 돼요 밑에 댓글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최신버전입니다 32비트 말고 64비트로 하세요 이거 압축파일 풀고 나면은 요거를 관리자 근원으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옵션을 상당히 많이 수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스몰 테스트로 돌립니다 캐시까지 같이 테스트합니다 스몰 테스트로 해서 AVX2까지 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AVX1만 돌아갈 수 있게 512하고 2는 끄고요 이거 둘 다 켜두면은 부화는 너무 심해지고 CPU 온도를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몰 테스트에서 AVX1만 동작하기 해놓고 OK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테스트 도중에 오류가 뜬다면은 이 항목들죠 이게 코어 하나당 하나씩 뜨는 거거든요 스레드 하나당 하나씩 워커가 뜹니다 워커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입니다 빨간색으로 변경됐다면 오류가 뜬 거기 때문에 지금 내 메모리에 문제가 있거나 CPU에 문제가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프라임95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는 한 8시간 이렇게 자기 전에 돌려놓고 자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 진단 뭐 CPU 진단 메모리 진단 다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셨을 거에요 그래픽카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OCCT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경우 리얼벤치 8시간 돌리면 잡혀요 그래픽카드가 오류가 나면은 그 글씨가 떠요 그래픽카드 오류 났다고 그럴 때는 그래픽카드 AS 보내보시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테스트 툴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굳이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대부분 매장에서 진짜 저 정도 밖에 안 돌리거든요 저거 이상으로 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여러분도 PC 판매점처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혹시나 뭐 의문 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3일 안에는 답변 달아 드릴게요 이 영상 올리고 3일 지나고 나면은 관리하기 힘든데 그 안에까지 의문 사항은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어떻게 될까요? 내 시각 세계에 대해 확인해 주시는 분간에 대해 너무 많은 아이들이